많은 사람들은요 실수한다는 얘기죠 오브 동격입니다 ing 하는 이런 얘기죠 실수를 하는데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냐면 뭘 따라서 얼렁 따라서 세이프 조언 되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따라서 활동한다 뭐 일한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 일하고 있는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지대에서만 일하는 겁니다 그게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자는 그리고 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동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잠깐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죠 피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놓치게 되는 거죠 뭘 놓치게 되는 거야 이외를 놓치게 되는 거죠 to 할 수 있는 되겠습니다 달성할 수 있는 더 큰 것들을 달성하는 거죠 더 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개를 놓치는 거죠 당연하죠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더 큰 거는 얻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러면 여기 in the process가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음 이거지 뭐 그 여기서부터 그까지 이거지 뭐 이렇게 그죠 더 프로세스가 바로 이거잖아 더 프로세스 더 프로세스가 그거잖아 안전지대에서만 어떤 활동하는 거 그게 바로 더 프로세스잖아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do so 그렇게 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do so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거네 안전지대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냐 오브 동격이네 그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unknown 미지 것 알지 못하는 것 그죠 어 여기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 음 그래서 얘는 어 요런 복수 보투명사 단수 보투명사 뭐 여러가지로 쓰입니다 미지의 것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형용사의 이렇게 unknown pp도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두려움이야 병렬구존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 밟는 겁니다 경로를 그죠 밟는 거야 삶의 경로 알려지지 않은 그죠 미지의 것에 대해 미지의 경로 미지의 경로를 삶에 있어서 미지의 경로를 밟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죠 아 여기 어떤 그 일에 있어서 결과가 나와있어요 결과 그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원인이야 원인 이 원인이야 원인 원인 결과 으 결과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네 그 다음에 those that are brave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아 후로 바꿔줄 수 있네 대승 후로 자 brave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충분히 brave한 사람 투부정살 정도로 충분히 brave한 여기 있죠 enough to take those road 되겠습니다 그 길을 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 길을 택할 만큼 충분히 less troubled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덜 여행을 간 덜 이동을 한 이런 얘기죠 pp야 덜 이동이 된 거야 중요한 거네 그죠 덜 이동이 된 도로를 택할 만한큼 충분히 동감한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 get great return 되겠습니다 great things 여기 있네 위대한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끌어 낼 수 있어 뭘 이끌어 내 이런 major 아주 주요한 거대한 주요한 어떤 satisfaction 만족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out of from의 뜻이야 from 몸으로부터 몸으로부터 our courageous moves 되겠습니다 아 그들의 아주 용기 있는 어떤 움직임으로부터 꺼내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get derive 있는데 병렬구조구나 derive 이것도 병렬구조고 좋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less 이 단어로도 중요합니다 less less 중요하다 being over cautious 되겠습니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over가 있습니다 over가 내려가면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autious 조심하는 거야 너무 과도하게 조심한다는 것 동명사입니다 그것은 의미를 할 것입니다 that 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게 cautious가 좋은 거야 근데 과가 들어가다 하면 약간 마이너스 뜻이 알았어요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 그죠 이게 over가 들어가면 뉘앙스가 마이너스 뉘앙스다 그러면 그것이 놓치게 할 거야 뭐를 놓치게 할 거냐면 ing 하는 것을 놓치게 동명사죠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미스 다음에 동명사 획득하는 거죠 get 있죠 여기 있죠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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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 자 attaining이니까 get 여기 어디 뭐 나왔어 a c h i e v e 다 같은 내용이야 그 다음 derive도 있네 이끌어 내는 거 있지 이게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야 get achieve drive attain attaining 되겠습니다 가장 가장 큰 수준의 뭐야 너의 잠재력의 가장 큰 수준의 어 그거를 획득하는 것을 놓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너는요 must 주장이야 must 나오면 주장이야 너는 해야만 한다 음 뭘 해야만 하는 거냐 배워야만 하는 거지 take no chance 이러한 기회를 잠봐 이러한 기회 또는 가능성을 잡는 걸 배워야 돼 자 됐나 보죠 많은 사람들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음 어 이거 이거 저기 that은 관계대명사로 봐야겠네 take chance니까 음 많은 사람들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will not take 잡지 않는 기회를 그러한 기회를 잡는 걸 배워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접속사 나왔어요 왜냐하면 말이야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거지 흘러간다는 얘기죠 뭐로부터 이러한 대담한 뭐야 결정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야 이런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생긴다는 얘기겠지 뭐 자 그러면 이 대담한 결정은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이 take 선택한 거죠 선택한 대담한 결정 관계대명사네 that 위치로 바꿔줄 수 있네 along the way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네가 선택한 대담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에 생각해라 그래서 이때 뵈